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 기억디고 각종 시험에서 정확히 쓸 수 있는 특징을 지닌 신기한 한자 공부입니다. 오늘은 51번 영상에서 55번 영상을 되돌아보겠습니다. 51번 흠치도, 52번 집가, 53번 세조, 54번 느낄감, 55번 오히려유. 그러면 51번부터 보겠습니다. 위의 전체의 한자가 흠치도입니다. 한자를 하나씩 보면 아랫부분에 파란색 동그라미, 그릇명이 부수가 되겠습니다. 총 12액입니다. 위의 한자 왼쪽 부분에 물수가 보입니다. 그리고 하품흠이 보입니다. 물론 모자랄 흠이라고도 합니다. 하나씩 보면 1, 2, 3, 4, 5, 6, 7, 7로 보입니다. 7, 그리고 사람인, 인, 7인을 줄여서 친으로 봅니다. 친, 그리고 아래는 그릇명인데 저는 컵을 옆에서 본 그림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물, 친, 컵이 되겠습니다. 이때 버금차를 보겠습니다. 버금차는 빙이죠. 빙의 하품흠. 그래서 2차로 봅니다. 버금이란 뜻은 두 번째죠. 그런데 여기는 물수 하나, 둘, 셋. 그래서 하품흠과 함께 저는 3차로도 봅니다. 그러면 물친컵도 되고 3차컵도 되겠죠. 두 개 중 기억이 오래 남는 방법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개 다 해보겠습니다. 물친컵, 물친컵, 흠칠또, 물친컵, 물친컵, 흠칠또, 또는 3차컵, 3차컵, 흠칠또, 3차컵, 3차컵, 흠칠또, 한자를 쓰다보면은 흠칠또를 두 개 얼음병으로 쓰는 용어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3차컵으로 기억하면 쉴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52번 영상입니다. 집가죠. 한자는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 집면이 보입니다. 간머리라고도 하죠. 저는 간머리에서 앞글자를 따서 갓으로 봅니다. 갓. 머리 위에 갓을 쓴 모습과 비슷하죠. 그리고 아래는 돼지씨가 보입니다. 돼지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 대문자 T. 그리고 한글 기억. 썬. 그리고 오른쪽도 저는 빙으로 보고 빙. 그러면 틱썬빙이 됩니다. 이때 돼지씨인데 돼지 두 글자로 발음하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닭으로 봅니다. 물론 돼지로 봐도 됩니다. 그러면 갓돼지 또는 갓딱. 부스는 위에 부분이죠. 총 10핵입니다. 발음하여 기억해 보겠습니다. 갓돼지 갓돼지 집가 또는 갓딱 갓딱 집가. 갓딱 갓딱 집가. 다음은 53번입니다. 53번 영상은 세조죠. 총부스. 전체가 부스죠. 재부스입니다. 11핵입니다. 그런데 세조자를 쓸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흰백자를 닮았지만 조금 깁니다. 그래서 흰백자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길기 때문에 강조하여 빽으로 봅니다. 아래는 한일자. 그리고 기어. 음가가 없는 이응이 있다고 보면 한글 윽을 닮았죠. 윽을 닮았기 때문에 윽으로 봅니다. 그리고 안에 연하발이 보입니다. 그래서 빽읽발. 물론 연하발은 불화입니다. 발음하여 기억해 보겠습니다. 빽읽발 빽읽발 세조. 빽읽발 빽읽발 세조. 또는 세세세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54번입니다. 54번 영상은 느낄감입니다. 아랫부분 파란색 동그라미. 마음심이 부스죠. 총 13핵입니다. 위에 한자를 하나씩 보면 영어 대문자 F가 보입니다. F에서 L을 지우고 품만 남겨둡니다. 아래 입구자. 미움으로 봐서 품으로 간주합니다. 한글 품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창과자. 창과자의 앞글자 창. 그러면 품창이 되겠습니다. 품창. 아래는 마음심. 기억해 보겠습니다. 품창심 품창심 느낄감. 품창심 품창심 느낄감. 품창심 품창심 느낄감. 다음은 55번 영상입니다. 55번 영상은 오히려 유입니다. 부스는 왼쪽에 있는 개사습 녹변입니다. 개견이라고도 하죠. 개사습 녹변이 나오면 개견보다는 조금 사나운 짐승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아랫부분에 당뇨자가 보입니다. 위에 팔. 그래서 당뇨자를 유부로 봅니다. 위에 팔. 팔을 잠시 시옷으로 보면 슈비드겠죠. 한글 슈블 쓰듯이 쓰면 됩니다. 총 12얘기입니다. 그러면 발음하여 기억해 보겠습니다. 캐슈브 캐슈브 오히려 유 캐슈브 캐슈브 오히려 유 캐슈브 캐슈브 오히려 유 그러면 다시 51번 영상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흠칠도 물 하품을 쓰는거죠. 하품흠 그리고 그름명 그래서 삼차컵 또는 물친컵 흠칠도 52번 영상 집가죠. 갓 닭 갓닭 집가 53번 세조죠. 백 윽 발 백읍발 세조 54번 영상 품창심 느낄감 품 창 심 품창심 느낄감 55번 영상 캐슈브 오히려 유 캐 슉 한글 슉을 쓰듯이 캐슈브 오히려 유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